죽어 죽는거 봐라 그렇죠 자 빨리 움직자 여기! 여기! 시간을 걷는다 누르십시오 누르십시오 죽어 그러니까 모든 목격자들을 다 처리하는 거죠 그 의사라든가 간호사들도 빅보스가 입원해 있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겸사겸사 혹시 다른 환자들이 봤을 수도 있고 빅보스를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겸사겸사 여름 네이키드 스네이크가 빅보스에요 자 이쪽으로 자 신입게 가면 막합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가면 도망합니다 자 여기 서있죠 좋아 자 이쪽으로 가야지 올라온다요 자 이쪽으로 가야지 자 이쪽으로 가야지 이브리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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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곳에 되게 괜찮은데 이브리드리드가 덩이형 어딨어 덩이형 덩이형 저 앞에 있니 덩이형 그래 덩이형 그래 저 엉덩이 고른 트림없는 그야 그래 굳이 클로즈업 하지마 아니 그 덩이형이 그 덩이형이 그 덩이형이 덩이덩이가 아니었어 세상에 미안 덩이형 당신의 엉덩이를 잊어서 미안해 다시는 잊지 않을게 그래 다시 너의 엉덩이를 잊지 않겠다 그래 내 이 두 눈에 각인시켜 놓겠어 저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 설마 이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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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다행이야 정말로 다행이야 안보여서 한번만 더 디테일 했다간 영구정지 당하는 수가 있어 정해 네, 안녕하세요. 쪼아 긴장감 쩔어주시는구만. 그야말로 스쿠이. nothing. negative came in here.keep looking 나 니쪽이 그쪽에 없는데 어디보고 디스웨이에 있니? 자 아무튼 빨리 나가야돼 그래 아앗 자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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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덩이여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아주 덜덜하구만 이런 확인사살 어 형 지려성 낯선 시체에게서 익숙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아니 또 설마 불의컵이? 정말 무서운 불의컵이야 그래 흡수했어 역시나 브레커 그 제가 진행한 파트에서 정확한 정체가 나오진 않았는데 왠지 방독면을 쓴 생김새라든가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는 사이코멘티스 같아요 그래 어 근데 내 기억이 맞으면 사이코멘티스는 메탈기어 소리드 1에서 탈모어 했는데 그래 그래 지니머리의 끝은 탈모 하하하하 저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막 염색하고 그러는거 아니야 파마 많이 하고 푹 간다 푹 간다 жест 우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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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브레커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그래요 띠용 자 밑으로 내려가 난 빨리 여기서 뛸거야 뛸거야 아아아아악 튈거야 튀게 해줘 내일 바깥으로 보내줘 아 그래 어렸을때부터 막 탈색하고 막 진짜 어? 파마하고 이러니까 사이코멘티스가 대머리가 된거에요 여러분들 또 조심하세요 그래 한번 지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렇지 헤드샷 아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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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고있어 나 총 겁나 잘쏘 그래 디스트로이드 디스트로이드 자 이렇게 인칭이 시점 변환해가지고 자 인칭 시점 변환해가지고 자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자 가자 그렇지 나이스 월프 쇼쇼 자 무기를 저 애걸로 바꾸겠습니다 저 애걸로 바꾸지 네 그래 그럼 저 애걸로 바꾸지 저 애걸로 바꾸고 자 조심스럽게 이어 으라차차 으라차차 간단하죠 으라차 진짜 정말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하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어디가서 꿀리지 않는 아이고 자 또다시 블랙커피 갈빛는 자 하 하 하 하 하 하 나를 ט 그래요 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이에한테 총 쏘느라고 삽질을 했었는데 그래 그냥 뛰어가면 돼 휴우 자 그래 두번다이 저기 혹시 게임소리 너무 안크죠? 그렇게 크지 않지 마이크에 비해서 이게 사운드 설정이 또 리셋돼가지고 이게 풀스포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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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풀스포은 사운드 출력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네 제 방송 그것 때문에 장비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 서점값이 리셋이 되가지고 아날로그로 맞춰줘야되면 로드킬 아 이 타임이야 이야 레이디 하하하하 하 하 하 이런 셰기랄 하 하 하 정말 놀랐군 이 나 지 엔딩 못봤어요 유튜브 다시 올려야되가지고 올려야되서 엄청난 두렵고도 놀라운 방철구간이었어 네 지금 제가 유튜브 때문에 다시 찍는거에요 거의 20시간 한 세이브파일이 날아갔어 날아간게 아니라 내가 지워버렸지 그래 다시 녹할라기 위해서 그렇게 나이 20시간이 하늘로 날아갔다 허공으로 산산종을 났다 안녕 안녕 아니 이럴수가 덩이형 맞은거야? 안돼 덩이형 글쎄가 덩이형 자, 키프로스 데켈리아 자조기지구역 크로실로, 크실로 팀부 교회 좋아, 3시 7분 그래, 84년 3월 11일 그래, 여기가 키프로스죠 정말 시작부터 끊임없이 몰아치는구만 그래, 커서... 왓 더 고래? 난다 고래 그래, 고래가 난다 오셀루 성우를 소이베이커가 맡았던가? 그래, 백마탄 왕자님이지 나는 어디 백마탄 공주님이 나와가지고 나 좀 먹여 살려줬으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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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탄 공주님 어서 저를 데리러 오세요 저를 먹여 살려주세요 저를 먹여 살려주세요 제가 밥하고 빨리 다 할게요 저 재택근무여요 저 재택근무여요 그래 육아도 제가 당장할수 있어요 어이구 올해 안에서 거의 근데 둘 연기가 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감사합니다.